감사합니다. 올해 한 90살쯤 맞이하는 28년생이니까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미래학자로 잘 알려진 그런 교수입니다. 1970년에 변화의 과정을 적은 미래 쇼크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변화의 방향을 기술한 제3의 물결을 씁니다. 그리고 또 10년 뒤에 1990년에 변화를 누가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라는 내용으로 권력이동 파워시프트라고 하는 책을 씁니다. 권력이동이라고 하는 책은 미래의 변화를 누가 통제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면서 권력은 단순히 한 개인이나 국가나 집단이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라고 하는 것에서 떠나서 권력의 본질 자체가 변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적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 옆에는 사람들이 모여들고 물질이 모여들고 힘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엘빈 토플러는 인류 역사상 세 번의 혁명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농사를 짓게 된 농업혁명 두 번째는 산업화를 이룬 산업혁명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소위 정보화의 혁명을 경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권력 혹은 힘 혹은 파워에 대해서 또 다른 중요한 단어 하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절제입니다. 절제가 힘 혹은 권력과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는데 절제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엔크라테이야라고 합니다. 엔이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 위에 있다라고 하는 말이고 크라토스라고 하는 단어는 힘 혹은 권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엔크라테이야라고 하는 말은 단어, 원어로 따지면 힘 위에 있는 어떤 것 그런데 그것을 번역을 하니까 절제라고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원어, 그 단어가 가진 의미대로 그대로 설명을 하면 권력 위에 있는 것 혹은 권력을, 힘을 지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절제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또 더 강력한 것은 권력은 내가 힘을 가졌을 때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압제하고 누르고 그 사람을 내게로 끌어오도록 만드는 것이 권력이지요. 힘이지요. 그런데 절제는 상대방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향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힘을 스스로의 힘으로 절제시키고 억압하고 통제할 수 있는 내 안에 있는 권력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권력보다도 위에 있다. 그래서 엔크라테이야라고 합니다. 오늘 이 성령의 열매, 절제를 설명하면서 함께 묵상하면서 사도행전 24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은 23장과 24장이 사실은 하나의 이야기고 더 크기는 사도행전을 통째로 보아야 되겠지만 오늘 23장, 24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절제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개의 장은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법정 논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종교의회인 사네드린 공회가 바울을 소환해서 재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의 대제사장, 즉 사네드린의 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아이러니한 사실은 바울이 예수를 알기 전에 아나니아에게서 사네드린에서 소위 살인면허증을 받아들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다시 돌아올 때는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네드린 앞에 서 있습니다. 영화 007에 살인면허증을 발급해준 영국의 정보기관이 있지요. 그것처럼 사네드린이라고 하는 종교의회가 바울에게 살인면허증을 제시해 주었다가 이제는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바울을 기소하고 재판하게 된 것이 아나니아입니다. 아이러니한 사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네드린에 서 있는 바울이 재판하기 위해서 둘러서 있는 의원들을 바라보니까 일부는 바리세인, 일부는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23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바리세인이요. 또 바리세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신문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예수라고 하는 단어만 빼버리면 전부 다 바리세인이 수궁할 이야기예요. 그래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바리세인과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버립니다. 그것을 아나니아가, 의장격인 아나니아가 중재하지 못하고 어수선해지는 상황이 벌어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치리하지 못하겠다, 헬라 사람들에게, 로마 사람에게 넘기자 해서 24장으로 이야기가 연결되어진 겁니다. 그 과정 속에서 유대인들이 뿔이 납니다. 왜 바울을 죽이지 못하느냐. 우리가 바울을 죽일 때까지는 음식에 손대지 않겠다, 금식 선언을 하는데 40명이 이 일에 동조를 합니다. 이제 24장에 넘어가서는 벨릭스 총독 앞에서 재판이 벌어집니다. 사내들인에서 재판이 끝나지 않고 벨릭스에게로 넘어오는데 여기에 검사로 등장하는 사람이 수사가 언변이 뛰어난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법정 논쟁이 벌어집니다. 24장은 그 법정 논쟁의 주문이 쭉 적혀있는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절에서 9절까지는 검사에 고발이 적혀있고 10절에서 22절까지는 바울의 변론이 적혀있습니다. 이것이 2년 동안 이루어진 2년 동안 이루어진 재판의 내용입니다. 그 과정을 다 본 후에 사도 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이야기를 써놓고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 하는 24절에서 27절까지의 이야기 그러니까 23장과 24장의 후기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 재판의 후기를 적으면서 바울은 의와 절제와 장차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복음을 이야기하다가 요약뿐인데 거기에 절제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절제가 무엇이냐 첫 번째로 절제는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절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 행전 23장, 24장에 이어지는 재판정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의 복음을 접한 사람들의 모습 말입니다. 예수의 복음을 전한다고 바울을 죽이겠다고 앞에 의장석에 앉아서 진행하고 있는 아나니아의 모습 또 바리세인과 사두개인들이 재판을 하려고 앉았다가 자기들의 교리논쟁에 빠져서 자중질환이 일어난 모습 정리를 하지 못해서 내가 저 바울 죽이어야만 밥 먹겠다라고 소란을 피우고 있는 40명의 금식하고 있는 유대인들 이슬사장으로 넘어와서 바울을 신문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로 죽이지는 못하고 멀뚝멀뚝 쳐다보면서 자기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지지부진 끌고 있는 권력은 가졌으나 권력자이지 못한 벨리스의 모습 사나들인의 권위도 벨리스의 권위도 로마의 권위도 예수 복음 앞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모습이 23장과 24장의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아나니아의 모습 속에서는 몇 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한 청년이 등장해서 자기가 판권을 내주고 장사도로 허락을 했는데 그 예수가 팔을 엎어버리지요 환전하는 사람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을 엎음으로써 예수가 등장을 하고 그 일이 빌미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버립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바올이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들고 나와서 이번에는 사내들인의 권위 자체를 완전히 뭉개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내들인이 나서서 하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권위는 가졌는데 권위라고는 있는데 권위조차 행사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의 모임 사내들인 공의회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소식을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의 복음을 가슴에 담지 못하니까 자기 힘 가지고 자기 어깨 힘 가지고 내가 그래도 권세가 있는데 왜 내 말 안 듣냐고 그리고 있다 보니까 권위는 무너질 대로 무너져버린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행사합니까 폭력을 동원해서라도 예수의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 안에 살지 않으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나의 것이 되지 못하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불쌍한 인생이 되어집니다 예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복음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율법에 메여있는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무엇을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가린이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요리법에 목숨을 겁니다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욕심을 뿌립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왜? 90%의 고기가 이방신전을 경유해서 나오잖아요 이방신전에 들이기 위해서 도축을 하고 그것이 이방신전에 올려졌다 나왔는데 제사상에 올라간 음식을 내가 먹어야 되느냐 영적으로 불결해지는 것 아니냐라고 질문합니다 그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도 있지요 집안 문중에 제사들이니까 갈 수밖에 없는데 목사님 그 상에 있는 음식 먹어도 됩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지금도 있으니까요 또 요리법에 관한 이야기 그건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요리법 가지고 얼마나 떠들썩합니까? 뭐 건강한 것 같기는 한데요 요즘 TV 프로 틀어보면 죄다 요리 프로그램이에요 뭐 이 사람처럼 나와서 자기 개인 요리를 공개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고급 요리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백모 사람 뭐 그런 사람들 말고요 백화점에 가보십시오 돈 있는 아주머니들 거기 가셔 이스라엘 코셔 음식 이슬람의 할렐 음식 그 비싼 돈 사고 그거 사다 먹으려고 날립니다 그거 먹이면 자기 아이가 아인슈타인 되는 줄 알아요 미국에 가보십시오 미국 마켓은 아예 그 코너가 따로 할당되어 있을 만큼 이스라엘과 이슬람의 음식 문화 요리법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게 먹여야 우리가 건강한 줄 알아요 보금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보금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니까 음식에 목매달고 있습니다 그것을 비싼 돈 주고 사다가 먹으려고 합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는 어떤 고기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이방 신전에 올라왔던 음식이면 어떻고 우리가 직접 요리한 음식이면 어떻고 유대 음식이면 어떠냐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그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연약한 성도가 실족하는 일이 생기면 또 그들이 그 문제 앞에서 바울이 방종하구나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덕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욕이 아닙니다 자제가 아닙니다 먹는 것도 자유이지만 먹지 않고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걸 먹지 말아야 되나 먹어도 괜찮은 건데 이거는 절제가 아니에요 먹지 않아도 자유화할 수 있는 것 그것에 손대지 않아도 자유화할 수 있는 것 내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러나 하지 않음도 자유화할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에요? 예수의 복음 때문에 자유화할 수 있는 것이 절제하는 것입니다 주눅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복음 때문에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통제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나의 권위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 누를 수 있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러면서 자유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화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절제하십시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성도를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절제는 목표를 분명히 하는 삶입니다 유대의 사내들인 공회가 바울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로마 총도에게 보냅니다 벨리스 앞에서 신문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누가가 그 후기를 적고 있습니다 앞에는 사실이고요 뒤에는 누가의 느낌이 적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다 그런데 거기에 앞에 이야기를 쭉 적으면서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24절에 보니까 벨리스, 드루실라, 바울, 예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일어난 사건이니까 바울과 예수는 빼버리십시다 그럼 누가 남습니까? 벨리스와 드루실라가 남습니다 벨리스가 재판을 위해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만 듣는 것보다 좋은 이야기니까 내 아내도 듣게 하자 해서 벨리스가 그의 아내와 들었다고 적으면 딱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분명하게 실명을 거론합니다 2000년 전에 초대교회가 우리는 보통 초대교회라고 표현하는데 이 교회가 이 이야기를 적습니다 누가를 통해서 누가 적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를 다 마무리했습니다 법정 이야기 2년 동안 벌어진 아직 끝나지 않은 법정 공방을 쭉 적으면서 후기를 적습니다 그때 벨리스가 그 여자 드루실라고 와서 바울이 예수의 복음 들었대 그러고는 실소가 터지는 거예요 흑하니 웃음이 터지는 장면이 이대목입니다 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옛날에 그 생각난다 왜 그 일이 있었지? 비슷한 이야기 그러면서 머릿속에 훅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 있어요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밤에 하는 19금 드라마 중에 사랑과 전쟁이라고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별로 관심이 없는 드라마이시죠? 딱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사랑과 전쟁을 보는 그 느낌 아 맞아 맞아 그때 헤롯 안티파스하고 헤롯이하고 딱 그짝이네 드루실라하고 벨리스하고 딱 그 모양인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는 거예요 헤롯 안티파스가 성경에 헤롯이라고 나옵니다 헤롯이 굉장히 여러 명인데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동생의 부인 헤롯이아를 뺏어가지고 결혼하지 그리고 세례이완이 나타나가지고 직원을 하는 바람에 죽습니다 예수의 이야기가 있고 이쪽에 벨리스가 나와요 벨리스가 남의 여자 뺏어다가 결혼합니다 그게 드루실라예요 근데 거기 누가 나와요? 바울이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가지고 천국의 복음 가지고 예수의 복음 가지고 사랑과 전쟁 이야기를 2000년 전에도 하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하고 있는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있는 장면입니다 왜? 그들의 삶의 목표가 바르게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드루실라가 누구냐 하면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입니다 헤롯 대왕의 아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헤롯 안티파스예요 남동생 여자 뺏어온 사람 그리고 또 한 아들이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의 딸이 드루실라예요 그러니까 벨리스는 누구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처갓집 이야기를 듣고 야 이거 괜찮아 보인다 나도 하자 그러고 뛰어나가서 남의 여자 가져온 거예요 아주 파톤한 집안이지요 망조도 이만저만 망조난 집안이 아닙니다 헤롯 가문이 자기 가문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망가뜨려 버린 가문입니다 드루실라가 어떤 여자냐 유대 여자래요 하필이면 지금 사내들이랑 싸우고 나서 벨리스 앞에 와 있는데 유대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딸인데 시리아의 왕과 결혼했어요 벨리스가 로마 총독을 했을 때 거기를 갔다가 여자한테 반한 거예요 야 이거 괜찮은 여자다 그런데 남자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몰라요 벨리스가 그 여자를 유혹을 합니다 여자가 유혹하는 게 아니고 남자가 여자를 유혹해서 뺏어와 버려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그래서 부부가 돼 있는데 거기 바올이 서 있는 거예요 그 부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사랑할 줄도 알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쟁취할 줄도 알고 목표도 분명하고요 얼마나 멋있는 저돌적인 남자입니까 그런데 그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잘못된 처갓집의 방법을 그대로 자기 삶 속에 적용시킨 사람이 벨리스예요 세례자 요한이 새롯 안티파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바올이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벨리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4절에서 25절에 가니까 바올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였다 설교를 하는데 예수천당 불신지역 그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2년 동안은 벨리스 앞에서 했던 설교의 주제가 뭐냐 의와 절제와 장철 심판 세 가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벨리스야 너 의롭게 살아라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너 사랑할 줄도 알고 권력욕도 가지고 있고 보니까 참 훈남이야 멋있어 여자들이 반할 만큼 네가 움직이니까 드러시다가 따라올 만큼 너 멋있어 그런데 똑바로 사용해야지 절제할 줄 알아야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장차 심판이 올 거야 너한테 그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졌대요 이게 본문의 이야기고 2년 동안 선포되신 말씀이에요 사랑의 열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참음의 열매 자비 양선 충성의 열매 맺는 것 좋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며 목소리도 크고 직분 가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절제할 줄 모르면 썩은 열매예요 그건 열매가 아닙니다 그건 열매 맺은 게 아니에요 오히려 장차올 심판을 두려워해야 될 위치에 서는 겁니다 모든 성령의 열매들 여덟 개의 성령의 열매를 골고루 성장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의 장산 불량에 이르게 하도록 하는 기초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절제의 열매예요 덕을 세우기 위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올 수 있도록 내 안에 열매 맺게 하는 힘이 절제입니다 오늘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욕망을 위해서 내 본능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열매 맺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절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절제라는 단어를 영어 NIV의 성경에서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서는 템퍼런스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게 단어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면 자연적인 흐름의 저항에서 바른 방향 안에서 개인의 생각과 행동과 열정을 유지시키는 것 템퍼런스는 자기의 기질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입니다 억제하고 금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질은 가지고 있지만 내 성품도 있지만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예요 점액질도 있고 다혈질도 있고 담즙질도 있고 MBTI로 검사하면 16가지 성격 중에 한 가지가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성격을 검사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2, 3년에 한 번씩은 MBTI를 해봅니다 16개 중에 하나를 찾아내봅니다 그런데 2년에 한 번씩 제 성격이 바뀌어요 가만히 있질 않아요 제 원래 성격은 굉장히 내양적인 성격입니다 그런데 위치가 그래서 그런지 사는 자리가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내양적인 성격은 안 나타나요 그런데 몇 달 전에 돈을 지불하고 집중적인 성격 테스트를 한 번 받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밑에 있어요 밑에 있는데 올라오질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걸 사용하면 그 기질을 사용하면 안 되니까 눌러놓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기질대로 사는 것 내가 성격 검사해 보니까 아 이렇더라 그러니까 그 기질대로 살아가야지 나한테 함부로 돈비지 마세요 다혈질이니까 괜히 성질 나갑니다 이게 기질대로 사는 거거든요 저는 다혈질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목이 뻘겨져도 성질을 안 부립니다 그 성격이 있는데 나 다혈질이니까 돈비지 마 괜히 나한테 싫은 소리 듣지 말고 기질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기질은 있는데 내 성품은 있는데 이게 예수의 성품과 비교해 보니까 이건 아니야 이렇게 사는 거는 문제가 돼 누구 때문에? 예수와 비교해서 그를 담지 못한 성품이기 때문에 내가 좀 다스려야 되겠어 다혈질을 좀 다스리고 소구적인 것도 좀 다스리고 불이 보고 입 다물고 있는 것도 좀 다스리고 다스려서 누구처럼? 예수처럼 살아가야 돼 방향을 예수에게로 잡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들어오도록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절제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의 온전한 성품으로 자라가는 거야 내 욕심, 내 욕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나를 통해서 평안해지도록 하고 싶은 걸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지만 교회가 평안하려면 내가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통제하도록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좀 살지 마세요 누가 말하기 전에 내가 나를 통제해서 그 모습 때문에 교회가 덕스러워지면 공동체가 덕스럽게 되어지면 그것이 절제하는 삶이에요 그렇게 살았는데 내가 불편해 교회가 편안하다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꾸욱 누르고 있으니까 내가 그냥 속이 타요 이건 절제가 아니에요 금욕이에요 절제는 그렇게 하고도 편안해 왜? 내가 나를 다스렸더니 교회가 편안해서 내 마음도 같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서 신약성경에 이 단어를 다섯 번밖에 안 쓰였어요 다른 절제라고 하는 단어는요 엔크라테아를 번역한 단어가 아닙니다 다른 단어를 번역해온 거예요 성령의 열매 중에 가장 기저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바울의 모습을 보고 가장 실망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인간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라고 했더니 어디 가서 뭘 먹고 왔나 밤에 잠을 잘못 잤나 돌아가면서 예수 보고만 전하고 있어요 제일 성질나는 인간이 누구예요? 살인면허증 발급했지는 안하니아죠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앞에다 세워놨더니 나하고 논쟁하는 게 아니고 산에 들은 공의 자체를 논쟁에 빠지게 만들어요 얼마나 열불 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하니아가 대체 어떤 사람이냐 요세프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학자가 써놓은 책을 보니까 안하니아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거예요 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얼마나 뇌물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정말 돈 좋아하는 인간이에요 어느 정도로 좋아하느냐 자기 앞에 이거 하고 뇌물 갖다 준 사람도 좋아하지만 제사장들이 받는 수입이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안하니아는 단임 목사고요 제사장들은 부목사들이에요 그런데 단임 목사가 돈 욕심이 많아가지고 부목사 사례비까지 뺏어간 사람이에요 제사장들이 받은 11조 유대인들이 갖다 놓은 11조가 제사장들의 월급이거든요 그 11조를 부활을 시켜가지고 가서 뺏어온 인간이 안하니아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기록되고 몇 년 뒤에 주후 66년에 열심당원이 나서서 이 안하니아를 죽여버립니다 열심당원이 왜 나섭니까? 이 사람들은 친노마 정책을 펴는 사람 그 사람들을 죽이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친립파 죽이러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대제사장이면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있어야 되는데 자기 명예욕에 물질욕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당원이 나선 거예요 사도행전 23장에 보십시오 바울이 안하니아 앞에서 사내들인 공예에 그 논쟁 붙여 놓은 다음에 안하니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지신다 예수 복음이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 그렇게 살면 요세프스가 평가한 것처럼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지신다 내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몇 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벨리스는 다른가요? 23장과 24장에 나오는 두 사람은 똑같아요 벨리스가 26절에 보니까 아내와 함께 예수의 복음을 듣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 복음이 뭐였습니까? 너 그렇게 살지 마 너 굉장히 괜찮은 남자야 그런데 절제할 줄 알아야지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면 너 망한다 그 말을 듣고 벨리스가 두려웠대요 그래서 지금 나가 있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26절에 가니까 동시에 두려운 마음은 있는데 두려움에서 회개하지 않아요 예수의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동시에 바울이 돈 좀 더 넣어줄까 하고 그를 자꾸 불렀답니다 아나니아나 벨리스나 끝까지 그들의 마음 속에는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재하지 않고 내 욕망이, 내 욕정이, 내 욕심이 그들을 지배하도록 방치해놓은 사람들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생긴대로 사는 것 기질대로 사는 것 성품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좀 피해가면 되지 그러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기십시오 망하는 거니까요 죽음에 이르는 길이니까요 육에 속한 것이니까요 기질 있지요? 성품 있지요? 저도 제 나름대로의 성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품이, 이 기질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절제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나만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어놓는 것으로 내가 속한 신앙 공동체가 함께 덕스럽게 주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나를 하나님께 복종시켜가는 것 이것이 절제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절제의 열매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내 방향을 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절제의 삶입니다 성령의 열매를 여러 개 맺었지만 그 열매들이 썩은 열매가 되지 아니하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나를 조절해 나가도록 하는 내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 절제의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그리스오인으로 살면서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성령 하나님의 적극적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끌려가지 마십시오 적극적으로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열매 맺는 그리스오인들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내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자유하게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오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